조각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7일 정오입니다 세번째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피를 토하듯 하는 최후 진술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이병호 남재준 이병기 국정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한 진술입니다 이 진술에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새 국정원장에게 씌워진 국고손실이란 죄의 허구성을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선거공판에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형량이 늘었습니다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최종 판단을 바라고 있는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두 차례 제가 소개해 드린 내용을 읽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국정원장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새 국정원장 이렇게 묶으면 사실은 안보 책임자죠 여기에 또 한 분 계시죠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이른바 댓글 사건으로 지금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 국정원장 대통령 이렇게 묶으면 안보 최고사령탑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적용된 법리가 도무지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졌는데 문제는 선고 형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병호, 남재준, 이병기 세 사람은 당연히 무죄입니다 법리가 이게 말도 아닌 법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징역 22년형은 말도 안 됩니다 직접 돈 한 푼 받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제3자 뇌물죄라든지 이런 걸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이런 요상한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22년형 연쇄살인범에게도 그 정도의 형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합치면 다섯 분에 대한 재판의 공통점을 딱 들여다보면 이 재판의 성격이 바로 나옵니다 이 다섯 명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서 자유통일로 나아가자는 방향으로 힘을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김정은이 보기에는 정말 원수죠 원수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정책에 보면 대한민국과 김정은의 사생결단의 대결을 구도해서 대한민국 편에 선지 않습니다 이번 재판, 이 재판을 보면 자꾸 김정은을 대리해서 복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병호 전 원장은 북한 노동강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병호 전 원장은 김정은 정권을 약화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해체시켜야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굳혔던 사람이고 국정원을 그 방향으로 운영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성향이니까 그 밑에서 수사를 했던 검사, 판사도 같은 결에 따라서 같은 흐름에 따라서 이런 무리를 했구나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이병호 전 원장의 최후 진술입니다 이 최후 진술은 정보전문가가 법리를 또 해석해 가면서 사실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읽으면 하나의 드라마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느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게 죄가 되었느냐 그러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죄로 만든 이 문재인 정권의 정체는 뭐냐 그리고 여기에 복무하는 김명수 대법원은 역사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이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읽어보고서 저도 이 재판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 재판이 완전히 숙청재판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보복재판이고 숙청재판이고 그러니까 요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해달라는 그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맞습니다 홍준표 씨 이야기대로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사면해달라고 하느냐 사면은 용서를 해달라는 뜻인데 석방해달라고 해야 된다 하는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이명호 전 원장의 피를 토하던 하는 진술 최후 진술을 설명을 하면서 또 이걸 읽어보면은 정보기관이란 게 뭐냐 하는 것을 참 잘 알 수 있게 하고 공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읽어드리고 또 소개를 하고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국가안보책임자이며 국정원의 사실상의 지휘관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했고 과거에도 늘 그래왔던 역대정부의 관행을 따른 지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로 전용한 게 왜 죄가 되느냐 과거에도 해왔고 대통령은 국정원장에게 그런 지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부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예산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발적 범죄의 의지와 고의성이 범죄의 핵심 구성 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려면 단순한 과실로는 안 됩니다 실수로는 그게 범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범죄에는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성이 과연 이게 있었느냐 고의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따집니다 일전에 미 트럼프 대통령이 탈핵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자주 등장한 용어가 퀴드 프로쿠어 퀴드 프로쿠어라는 범죄의 대가성과 고의성이라는 용어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법 위반의 개연성이 있지만 결국 대가성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탄핵이 상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퀴드 프로쿠어는 라틴말인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대가, 뭘 주고 뭘 받는다는 겁니다 이 대가성은 법률용으로 하면은 이 뇌물죄에 적용이 되죠 대가성이 있으면은 그것은 뇌물로 봐야 된다 대가는 뭘 주고 뭘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전용하도록 주고 이병호 원장이 덕을 본 게 있느냐 무슨 덕을 본 게 있습니까 무슨 덕을 본 게 있습니까 그게 없다는 겁니다 고의성이 없으면은 범죄가 성립 안 되는데 이른바 적폐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는 이 고의성이란 부분을 싹 무시해 버립니다 고의성을 무시하니까 범죄가 되지 않는 걸 범죄로 만들었다 이거죠 민사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었지만은 고의성이 없으면은 사람을 죽여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처벌할 수가 없다니까요 고의성이 없으면은 고의성이 없으면은 저는 청와대 자금 지원이 범죄가 될 줄은 청와대에 대한 자금 지원이 범죄가 될 줄은 전혀 몰랐고 따라서 대가를 바라는 고의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익을 추구한 바 없고 돈을 착복하거나 횡령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감옥생활을 했고 갈 위험에 처한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해서 적폐청산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결론을 딱 내놓고 있습니다 전 정권 박근혜 이명박 그 앞에 전 정권도 전 정권 국정원장도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처벌 안 합니까 이것은 재판이 아닙니다 이건 인민재판입니다 숙청입니다 법이란 걸 빙자해 가지고 검사판사를 법률기술자 내지 법률기능공으로 전락시켜서 한 겁니다 이러면 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경찰관도 충분합니다 이런 수사를 해 놓으니까 요사이 검찰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정권의 주장에 상당한 사람이 동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요사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핵심이 우리 편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제가 감옥 생활을 했고 갈 위험에 처한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해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국정원장을 했었다면 그분이 저 대신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 주장은 억지가 아닙니다 사건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정원의 청와대 자금 지원을 적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적폐는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적폐입니다 그리고 이 적폐는 모두 역대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면 됩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어길 국정원장은 없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 해무근 관행의 문제를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을 꼭 집어서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공정한 법 정의에 부합할까요?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정원 예산을 활용한 사례가 있음을 밝히고 이병기 이병호 원장은 억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박지원 현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병기 이병호 두 원장은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정언했습니다 이분들의 발언은 청와대 지원은 개인의 비리 문제라기보다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지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불쌍한 정보기관입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 중 국정원처럼 불운하고 불쌍한 정보기관은 없습니다 3명의 국정원장이 한꺼번에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그 불우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좋은 정보기관입니다 좋은 정보기관인데 불쌍하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국가적 반헌법적 세력이 집권하면 국정원이 그쪽으로 딸려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악역을 맡을 때 의미가 있는 악역을 맡아야죠 국정원이 나라를 위해서 악역을 맡는 게 사실 정보기관이 하는 일인데 나쁜 사람을 위해서 악역을 맡으면 완전히 공범이 되는 거죠 지금 국정원의 처지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느 정부 부처도 하지 않는 어렵고 험한 일도 마다치 않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국적인 조직입니다 이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런 수십 년 동안 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에서 근무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세계 인류 정보기관으로 미 CIA나 영국의 MI6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정보기관을 듭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정보기관이 담당해야 할 안보 소요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류냐 아니냐 라는 그 기준은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국가 정보 소요를 그 나라 정보기관이 제대로 감당하느냐 못하느냐로 가름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국정원은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정보 요소를 잘 감당하고 있는 이들 기관들의 버금가는 좋은 정보기관입니다 대단합니다 CIA나 모사드에 못지않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마 이병호 원장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그랬을 겁니다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국정원은 끊임없이 비판받고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과거 나쁜 짓을 많이 해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앙정보부에서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30년간 정보관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관은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현재의 기적의 스토리를 써온 기관과 일치합니다 그 기적의 스토리를 저는 정보관리로서 지켜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국정원, 암기부, 정보부 욕을 많이 하지만 이 정보기관이 엄지에서 악역을 맡으면서 험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현재는 대한민국의 기적적 발전은 없었다 특히 북한 노동강 정권과 싸우면서 노동강 정권과 연계된 대한민국 안의 반역세력과 싸우면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어도 박정희, 전두환 이 두 정권 시절에는 정보부와 암기부가 정치에 손을 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더라도 그 과로서 그것보다 훨씬 더 공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정보기관은 진화돼 와가지고 이병호 원장이 통제했던 그 정보부는 그야말로 모사드 보험관은 정보부가 되어 있었다 하는 이 자부심이 여기 보입니다 우리 정보기관은 출범부터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는 달랐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정보기관은 눈과 귀의 역할만을 부여받은 채 출범합니다 그러나 1961년 중앙정보부는 눈과 귀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의 역할까지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국가 리더십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형편은 가난했고 우리보다 국력이 강한 북한의 위협에 항시적으로 시달리던 비상시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 하에서 자신의 국정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정을 출범시켰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보기관은 순수 정보기관이라기보다는 국정운영의 중심체의 역할을 담당하는 숙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 정보기관은 우리나라 역사 발전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작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과오와 무리가 있었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가 바람만장한 곡절의 여정을 겪는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정보기관이 크게 개화했다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정 당시에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주로 안기부와 정보부 시절인데 그때는 북한 노동강 정권이 남한 대통령을 죽이려고 해서 암살단을 파견해 가지고 여러 차례 대통령이 죽을 뻔한 1983년 아웅산 사건 전두환 대통령 17명의 우리 장차관급이 몰살된 사건 1967년 1.21 사건 청와대 담벼락까지 30여명의 특공대가 쳐들어왔던 사건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걸 감당해야 할 당시에 정보기관이 과연 민주화가 거의 완성되고 있는 CIA처럼 활동할 수 있었겠느냐 대통령이 그 정보기관에 이런 이런 업무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것을 욕을 먹으면서 감당했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 저도 정보부 시절에 안기부 시절에 제가 잡혀가서 밤샘 조사도 받고 신문사에서도 쫓겨나고 하는 그런 곡절을 겪었지만 저는 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을 잘 이해하고 그 역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현재 국정원은 어제 국정원이 아닙니다 손과 발의 기능을 내려놓고 눈과 귀의 기능만 남은 순수 정보기관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국정원은 정치와 전련되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과거와 옥죄임을 당하고 몹설기관으로 과도히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3명을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국정원이 옛날의 국정원과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는지를 무시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통탄할 일이죠 국정원이 근사한 국가정보기관이 되었는데도 이 세 사람을 이렇게 함으로써 원세훈 원장까지 치면 네 사람인데 함으로써 이 발전된 모습 근사한 국정원에 완전히 참 흙탕물을 뒤집어 씌웠다 이런 국가적 손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좋은 나라가 되려면 좋은 정보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서는 이 체제를 지키려면 정보기관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우리가 밤에 발 뻗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국정원의 과거를 길게 설명드린 것은 이러한 국정원의 역사가 우리 사건과 무관치 않는 배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지는 미국 대통령직은 오랜 역사적 전통의 뿌리를 둔 부문율과 규범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 지면 승복을 하는 대통령직의 전통과 부문율의 영역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위에서 지적한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도 대통령직의 특별한 관행과 문화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가 전용해 온 것도 그런 관행에 속합니다 그간 다수의 법조인 출신 인사가 국정원을 지휘했었습니다 법에 정통한 이분들 누구도 이 관행에 대해 법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우리 대통령직의 부문율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이 관행에 사법적 작대를 들이대었습니다 이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면 제도적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를 국정원장들의 개인 비리로 변질시켜 전원을 형사처벌했습니다 형법이 그만 과잉처벌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글을 오랜만에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좋은 글은 어떤 글이냐 읽어보면 공부가 되는 글입니다 제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걸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그리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한 이 적폐수사가 얼마나 악랄했느냐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대한민국 수호세력, 대한민국 수호기관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구를 해체 또는 손발을 묶기 위한 복수 대리가 아니었느냐 대리 복수가 아니었느냐 하는 어마어마한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의문이나 의혹은 언제 결산되어야 하느냐 하면 선거를 통해서 즉,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거 결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어떻게 이런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다면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선거 하는 것도 이 사법체제 안에서는 가능하겠구나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사법시험 쳐서 변호사되고 판사되고 검사되었는데 이번 이른바 적폐사건 수사와 재판은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모양이냐 저기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에 성공한 크로멜이 찰스 1세를 사형에 처할 때도 130 몇 명의 판사진을 구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수준보다 못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